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9도, 서울 12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도 안팎의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7도까지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요일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